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51일 만에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이 선대위 출범식에서 마주쳤거든요. 그 이후에 51일 만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7, 8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도착을 했을 때 대표님이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대표님이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네 라고 웃으면서 고생 많으시죠.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오찬을 가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가미래비전통합위원회 공동위원 전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동 현장, 회동 결과 발표 대응까지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상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후보나 당과 별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회동 이후에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자신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를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와 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에 대해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를 일단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관과 대비가 되면서 우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남과 중도층 유권자 공략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새로운 변화도 모색하는 분위기인데 이재명을 합니다. 이 슬로건도 바뀐다면서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이 슬로건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후보의 경험이나 역량, 실적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 슬로건을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 실행력이 이미 유권자들에게 각인됐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좀 고려한 게 지금 상호 비방전이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네거티브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둘러싼 전선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도 밑에 좀 빨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일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재명은 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요. 네거티브 쇄조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슬로건에는 경제 대통령이라든가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선대위 일각에서는 원래 그 기존 슬로건이 너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글자만 다듬어서 새 슬로건과 병행해서 사용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 방송에서 이재명을 함께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친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드디어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59일 만인가요? 51일. 51일 만에 봉합이 되는 것 같고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지층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인물이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 경선 불복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경선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지층들 전부 데려가기는 힘든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낙연 후보의 선택을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반전의 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고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계정 수송이요? 산타크로스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준비되어서 오늘 만났는데 내일 모레가 산타크로스가 오는 크리스마스인데 그런 점에서 큰 선물을 줬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재명 후보는 주연은 이재명 후보로 확실히 준비가 됐는데 조형급들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삼김 같은 삼김,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낙연, 정세균, 박영선, 유시민 이런 조연들이 좀 있어서 빛나는 조연에 의해서 주연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홍준표,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또 이준석 우리 당대표가 정말 선대위원장을 물러나고 있는 이럴 때 이낙연 후보가 더 앞장서주니까 빛이 더 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산타의 선물입니다. 오늘 회동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오용훈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도 헤드폰을 쓰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오용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1일 만에 이루어진 회동인데요. 현장 분위기, 일단 언론에 보도된 화면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주 허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훨씬 탈의하게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특히 또 이재명 후보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양옥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게 또 이낙연 대표께서 화답하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눈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굉장히 뵙고 싶어 했잖아요. 영광불비를 먹으면서도 이낙연 전 대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때는 사전에 일정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을 또 이낙연 전 대표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또 여러 준비 과정도 좀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강계정 전 수석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뭐랄까요? 선대인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뭐랄까요? 통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서 선대위가 구성이 됐지만 아까 강계정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는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팀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원팀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두 분의 이야기가 공감대를 이뤘던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진 작가님과 우리 강계정 수석께서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부터 해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 결과를 밝히면서 후보나 당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기는 겁니까? 결이 다른 얘기 어쨌든 민주당 내의 원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민주당 다음을 가져 나가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또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게시판을 다시 가동한다거나 또 이상희 교수의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또 당내 통합을 위해서 네드팀도 가동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 취지는 맞고요. 어쨌든 지금 일시적으로 당원 게시판이 지금 폐쇄가 됐었는데 당내 민주주의 확장 또 그리고 굳건한 단합을 위해서는 당내 게시판을 조기에 제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런 것은 저는 민주당원과 지지층만의 단합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통합에도 그렇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의 공동연장을 맡으셨던데요. 확실하게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말하자면 저쪽 땅으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걸 좀 화끈하게 맡을 수는 없었나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 양옥화 완화, 복지효과 구현, 정치개혁 등의 큰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게 차기 민주정부의 구체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기 민주정부 구성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함께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주도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상희 교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큰 차원에서, 통합의 차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또 이런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더 큰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적 조치를 취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취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제가 좀 남은 부분인데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소득 문제는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후보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글쎄요.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후보께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당내의 신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대응들도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랄까요? 국민들께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러면서 양당을 향해서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욕설 녹음 파일을 튼다든지 계속 후보 교체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선대위에서 이런 상황도 아실 텐데 오늘 통합위원회를 통해서도 두 분 간에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나누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오늘 두 분의 해동 자체가 그러한 민주당 지지자 내에 일부 이탈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공동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봉합되어지고 단결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전국을 한 바퀴 안 도르셨습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네. 한 달 동안 아마 전 대표께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지지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른 결과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과 함께 사실상 오늘 이후에는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국민들이 과연 틀리지 않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3김을 상대합니까? 1대 3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호흡이 저는 국민의 힘을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 대신에 새 슬로건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저항과 난관을 극복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차관됐던 것인데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적합한 슬로건이지만 또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검토돼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로 고론되거나 아이디어 전에서 이재명 합니다 플러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실장님.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기도 하죠? 네. 비서실장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이낙연 우리 후보의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또 이렇다는 두 분의 사회상 실장이다. 실장이셨다가 상대에 합류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대장동 특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안 되냐. 핑곗거리. 왜 후보들은 하자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진행이 안 되냐. 이 점을 이낙연 우리 위원장께서 특검 문제를 확실히 좀 푸는 첫 선물로 국민들한테 좀 대안하게 우리 전라도 말로 화끈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특검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대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하고 민주당이 짜고 치는 것을 덥처럼 보이거든요. 후보는 하자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핑계대고 그래서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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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데 그냥 화끈하게 우리 조건 없이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윤석열 후보도 그래 다 넣어라. 부산저축은행까지 이루는 판에. 조건 없이 받겠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아예 부산저축은행까지 다 받겠다 하면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받으면 바로 콜. 그게 저는 진실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특검 문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낙연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확 풀고 가야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특검을 할 수 있는지 않습니다. 아니요. 국민의힘 핑계대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확실히 합니다로. 우리가 확실히 할 테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강기정 전 수석께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김문기 개발 1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미치겠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선대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없고요. 민의당 대변인 은평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특검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이걸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좀 불리하면 함께 있던 부하에 대해서 좀 모른 척하는 리더다. 이런 말씀, 이 파악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께서는 김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지만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대장동 의호로 기소되었을 때 개발사 관련 세부 내용을 알려주면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과 관련해서는 저는 도지사를 수행할 때 모든 일행을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박 10일에 10명이 10박 10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외국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만이 10명이서 모든 장소들을 다 동행하면서 다녔는데 보통 대부분의 해외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은 수행원이나 수행실장들하고 일반적인 동선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다 알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갈등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 이틀 전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선대회 개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퇴수습 잘 되고 있나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내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선대회 개편을 하려고 손을 대면 또 한 번의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따로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언론들의 해석은 총괄상안본부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총괄상안본부를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구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업무 재분장 의지라든가 역할 조정 정도로만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과연 개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과도한 충성 경쟁. 당 내부는 야기한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일 위원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위가 내부적인 불협화함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협의해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핵관을 자취하는 일부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총괄사항본부장 임태희 전 실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 갈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1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주한 장고 증명성의 액수가 거액인데다가 수혜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고 장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을 자백을 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장모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총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암모 씨와 공모해서 은행에 347억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도총동 땅을 사들이면서 암모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등기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암모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 입장도 나왔죠. 오늘 여수 광양항만공사 방문 후에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었거든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다만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그런 입장을 예전에 밝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에서 극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짚고요.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잡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장재원 의원 사이에 또 뭐랄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섰으니까 어느 정도 수습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신은 계속 남아있고 특히 장재원 같은 경우는 이준의 건의 핵심 인사고 거의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는데 그건 남들이 불러주는 거고 남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신세대잖아요. 저희랑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대랑. 우리 세대 같으면 그래도 대표니까 당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큰 게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지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완전한 그립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타협이거든요. 저쪽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이른바 비서실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특히 법사위 출신들 이런 사람들과 조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짜르와 같은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총괄선대위원장 모습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이거는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강수석님. 사실은 이준석 선대위원장이 그만두겠다 할 때 누구도 다시 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대위에 들어오겠냐라고 오히려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쳤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재창당 수준을 창당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친박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력으로 당을 창당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준석과 지금 장재원, 윤핵관의 핵심은 이미 울산 해동 때 불안전한 봉합으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핵관이 핵심인 것 같지만 실은 더 본질은 김건희 씨의 삼력, 경력, 학력, 수상 이력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즉 털고 가자는 의견과 밀고 그냥 밀고 가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충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과 몇몇 의원들은 뭘 좀 내놔봐라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좀 털고 가자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국민 한편 용서고 할 건 용서하자 이런 의견과 또 한편에서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입 다물고 윤석열 후보는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하고 밀고 가자는 파가 격돌하면서 소위 이준석 후보는 물러난 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심부름을 조수진 공보단장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캠프 내에 전달하면서 거의 격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윤석열 후보의 장모 리스크 문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신지 짧게 들어볼까요? 진작가님 20초씩 이거는 법적에서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3년, 1년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라고 봅니다. 끝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도록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